나와 함께 환자를 살려보겠냐고 어디서 저런 괴물이 튀어나온 거야? 우리 딸도 선생님 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하죠 해봅시다 수술에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장비조차 없는데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죠?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오케이 위험한 상황에서 수술하다 무모한 의사 손에 죽을 수도 있죠 뭐 하는 겁니까? 선택해요 환자 목숨 나에게 맡겨볼 건지